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전광영입니다. 제가 어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건물사를 타고 있고 푸틴으로서는 막을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이거는 건물사를 타고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하고 핀란드 총리가 만나가지고 빠르면 몇 주 안에 나토 가입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제가 뭐라고 논평을 했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푸틴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용히 일단 가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만세다. 그때부터는 푸틴도 못 건드린다. 더군다나 핀란드가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실상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토 가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가입을 찬성하는 국민이 68% 반대가 12%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20%가 모름 무응답이죠. 이 수치는 거의 국민의 80%가 사실상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 총리나 여당 야당 전체가 사실상 국민의 뜻을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발언은 푸틴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드프 이 사람이 전 대통령입니다. 푸틴이 러시아 헌법에 의해서 3연임이 곤란해지자 2연임하고 2번 대통령하고 1번을 이 메드베드프한테 맡겼는데 메드베드프는 그 의리를 지킵니다. 자기는 한 번만 대통령 딱 하고 푸틴의 3연임 금지 조항을 통과시킨 다음에 자기는 다시 총리로 내려가죠. 지금 현재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자기가 안심하고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줄 정도로 신복 중에 신복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바로 푸틴 자신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골라도 이렇게 기가 막힌 장소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핀란드의 옆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딱 중심에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상 역시도 이 같은 러시아의 핵 배치, 핵 사용의 위협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현실화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북유럽 쪽에 있죠.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무슨 콩알만한 땅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이게 러시아의 영토가 여기 하나가 있었어요. 이 땅이 여교의 러시아 즉 월경지라고 하는 건데 본토하고는 뚝 떨어져 있는데 러시아 영토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면 칼라닌그라드라는 곳인데 이걸 확대를 좀 해보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밑에는 폴란드 독일 이게 원래 독일 영토였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이 콩알만한 땅을 러시아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 살던 독일인들을 다 쫓아내거나 인종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인들이 정주하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핵미사일을 만약에 날린다고 하면 독일이 코앞입니다. 프랑스도 가깝고 영국도 가깝습니다. 로이타 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드프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발트해의 비핵화 상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면서 균형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핵미사일을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부디 상식적이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앞마당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도 대단한 협박이죠. 이 메드베드프가 언급한 발트해의 러시아 영토는 바로 이 칼리닝그라드를 가리키는데 이 주변이 다 나토 국가예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포함해서 그 옆에 폴란드, 독일 다 나토 국가예요. 여기다가 핵무기를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는 유럽 대륙과 나토 함복판을 직 겨냥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 여기에 핵 배치를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도 이곳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 스웨덴과 핀랜드도 더 이상 물러날 구석이 없고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러시아는 컬을 찔러서 여기다가 핵무기를 포함해서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또 이스칸데르 같은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여기다 잔뜩 실어다 놓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밀릴 때는 명분을 찾아야 되죠. 우크라이나에서 밀리고 있는 와중에 스웨덴과 핀랜드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기 국민들한테도 푸틴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명분찾기로 여기에다가 잔뜩 이상한 무기들을 실어 놓는다면 러시아도 일종의 보복을 한 셈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소형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3차 대전이죠. 러시아는 지금 소형 핵무기를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핵무기의 약 3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위력을 가진 그러니까 소형 핵무기는 핵무기긴 한데 조금 피해가 적은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만약에 사용한다면 소형 핵무기를 쓸 텐데 그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쩌자 하는 겁니까? 대형 핵무기도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인데 여기에 스웨덴과 핀랜드가 가입하고 나면 푸틴은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에 대놓고 완전히 정치적 위기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거기다가 푸틴이 그동안 큰소리 전개가 뭡니까? 나토의 동진을 막아야 되겠다. 이건 동진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다 나토 국가가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가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 명분 자체도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토의 동진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정치권이 그걸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도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나토의 동진하면 미국한테 책임을 뒤집으시고 싶은데 미국이 부채질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고 정치인들은 거기에 따라가기 바쁠 뿐이다. 이러면 푸틴의 논리는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서부지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중에 핀란드와 스웨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등 뿐인데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고 벨라루스는 아예 푸틴의 동생 같은 나라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두 개가 남지 않습니까? 스웨덴하고 핀란드. 이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아직도 나토 가입을 안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이 둘은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는 나토 가입을 안 해도 될 만큼 지정학적으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 스위스는 무장중립국가라서 어느 정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오스트리아는 감아보면 오스트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나토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토 가입국 한 폭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보수니아와 세르비아 이쪽도 나토 비가입국가인데 여기는 나토 가입하려고 해도 나토 가입국들이 제발 좀 하지 마라 너희는 시끄럽다. 여기는 인종 청소가 일어났던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는 나토 가입 좀 하지 마라 하고 말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여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빼고는 스웨덴 핀란드까지 나토 가입국가가 되어버리면 러시아는 그야말로 왕따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차라리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해버리면 좋겠습니다. 중국을 포유하기 위해서. 푸틴 같은 저런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득 찬 러시아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제까지 취해왔던 서방과의 적대적 관계를 모두 청산하겠다. 앞으로는 우리도 나토 가입국의 일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토 가입국의 파트너가 된다든지 또는 친서방 정책을 펼쳐서 앞으로는 적대시 정책을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유럽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걸 푸틴은 왜 안 할까요? 빤히 보이는데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푸틴이 빨리 제거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실각해버려야 됩니다. 어쩌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한때 소련의 영토였던 발트 3국의 나토 합류만큼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의 위력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전술핵을 2000기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핵 억지력의 핵심은 엄청난 위력으로 공멸에 이를 수 있다는 서로 다 죽어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상호확정파괴 위협이 있었는데 상호확정파괴가 뭡니까? 한쪽에서 쏘면 양보 없이 쏜다. 그래서 쏘는 순간 우리 둘 다 죽는다. 이게 상호확정파괴거든요. 그런데 전술핵, 소형 전술핵 무기는 상호확정파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쯤 사용해 범직한 그런 무기로 인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생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나 화학적 무기나 또는 소형원자핵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를 레드라인으로 딱 승인한 겁니다. 이 레드라인이 넘으면 직접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소형 전술핵 무기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걸 사용하면 3차 대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미국도 그때는 양보를 못하니까. 나토는 물론이고. 그런 상황에서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 폴란드 또는 국경을 맞댄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운 독일 이런 나라에서 지금 칼리닝그라드의 위협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 카스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은 현지 언론에서 칼리닝그라드에는 늘 핵무기가 보관되어 왔다. 즉 러시아의 위협이 더 이상 핵 배치에서 거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유럽 사회에서는 칼리닝그라드에 이미 기존의 핵무기가 와 있다. 하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 소형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걸 그 주변 국가들 보면 어디다 사용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핵 위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초긴장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조지아 공대에서 가진 공개연설을 통해서 1945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대의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핵무기 사용으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우리 누구도 전술핵이나 저위력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아주 묵은 일이라는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한창이던 작년 말 이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미국과 나토에 보낸 외무부 서면을 통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 보장을 제안했는데 이 핵심이 바로 동유럽 12국에 배치된 나토 병력과 미사일을 철수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데 대해서 추가 동진을 멈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틴은 나토가 점점 더 러시아 국경으로 확대되는 것이 자신의 독재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서방국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활짝 꼽혔다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서방사회와 어울리면서 교류하고 무역하고 하면서 러시아의 발전은 적어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발전에 있을 겁니다. 푸틴의 독재로 인해서 그걸 못하게 되면서 푸틴은 항상 늘 민주주의 국가의 군사력과 부딪히면 자신한테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벌벌 떨어온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체면을 다 구겨버렸습니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이 주주내로 나토에 진짜로 가입을 철극 해버리면 푸틴으로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런 푸틴으로 볼 때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바로 소형 핵무기 정도는 한번 사용해 범칙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초긴장 살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그걸 겁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겁을 내는 순간 진짜로 그 일은 발생하니까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면 푸틴은 그 권력 집단 안에서 신망을 잃게 되고 오히려 서방세계의 핵을 사용하기 전에 푸틴 자신이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 자신이 제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방의 핵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주변 지지를 얻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폐퇴하고 지금 벌써 기후 인근에서는 다 쫓겨났으니까 이미 신망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셈이고 여기서 더 확전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러시아 군부조차도 푸틴의 측근들조차도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푸틴이 그런 명령을 내리면 푸틴 자신이 제거될 겁니다. 제거되지 않더라도 제거되는 만큼 그 정도로 푸틴의 권력은 약화될 겁니다. 그래서 서방세계 특히 스웨덴하고 핀란드 겁내지 마십시오. 이왕의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원하는 것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면 이깁니다. 원래 비급자는 상대가 겁을 낼 때 강해집니다. 그게 역사적 진리고 현실이기 때문에 푸틴을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